소호자 소호자 물어보면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진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안 물어볼 거거든? 지금 하시는 거랑 관련 없는 질문인데 해도 되나요? 지금 얼른 하세요 Louren what the books did say? Odin's heart filled with rage as his son drew his last breath to bring him back from darkness he paid his way with death The gate will remain locked until one demanding passage can prove themselves It's unlocked with sacrifices sacrifices? 귀신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 엄청 자주 많이 듣거나 하면 귀신이 달라붙냐고요? 귀신이 호기심을 갖고 주변에 올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달라붙어서 해꼬지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나는 지금 벌써 나는 지금 막 귀신인데 그때 내 옆에 귀신이 있어 나랑 귀신이 있어 자꾸 붙어다녀 나 이러고 다녀야 돼. 평소에 못 느끼셨으면 굳이 귀신 얘기한다고 해서 귀신이 붙고 막 느껴지고 이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라기보다는 이상한 일들이 좀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뭔가 기가 허해지셨거나 순간적으로 뭔가 귀신과 관련된 주파수가 맞았을 수도 있고 오 여기 막혔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무서운 거 뭐 귀신 이야기를 봤다고 해서 그게 원인이 될 확률은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극히 드물다고 봐야죠. 내가 다 알지 나도 야 야 어제는 내가 빨리 그냥 모르는 척 한 거야 내가 다 알아 나도 이렇게 죽이는 거잖아 왜냐면 나도 찾아봤거든 나도 찾아봤거든 너무 답답해가지고 죽이더라고 그럴 것 같긴 뭘 또 그럴 것 같아 너무 많이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날 수도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아 이거 옵션이 아니잖아 그저 두자미 이야기 재밌죠. 나 strat 어딨어 나와 자식아 대구 크 저것도 아닌것들 이 그ipedia 단체로 날 쫓아다니고 말이야 근데 이거 몇명 죽였는지 왜 안나와? 그런거 여기가 맞나? 나 헤일레임에서 과거를 먼저 봐야되는거 아냐? 어? 아 되네 되네 다섯명만 더래 다섯명만 더 오오오오 오 이거 충전이네 오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사슴머리? 얘네? 맨날 울던 애들? 걔네 머리 아니야? 오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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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여유롭구요 나와라 거미야 나와 이 자식들아 됐다 오잇 깜짝이야 뭐야 우와 쟤 동달아 죽었어 둘이 같이 죽었어 충전 좀전에 계셨던 분들 다 나가셨나요? 아이고 왜 갑자기 채팅창이 멈춰있지? 으잇 으잇 뭐야 으잇 야야야야야 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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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어 큰일났어 너무 쉽게 봤다 애들을 에어좌 750 반품은 37 2 충전 있으? 방공 들어왔어요 애프슬로브 엔드 오브 갓 이라는 북유럽 신화와 뭔가 sf의 접목이 일할까요 으으의어얇 으으 으으 됐어 됐어 아홉명 죽였어 처리했어 처리했어 나가는 문을 못찾겠어요 가다 보면 나오겄지 으으 뭐야 온라인 게임은 아니구요 PC...게임입니다 찾았어 찾았어 충전하고 가자 이 선생님 이제 그...그거 펀딩 끝난거 요괴대백과 이제 슬슬 발송하겠네요 이제 거의 지금 막판 다 왔어요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 와 저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구나 띠러링 문을 여시여 여보세요 오 저거 잘못하면 저거 똥꼭 찔리면 큰일난다 이거 얘네도 공격할 수 있나 그러면? 오 그러네 얘네는 불쌍한데 미안한데 나한테 아무 해코지도 안했는데 좋은 곳으로 가거라 여기서 구천을 헤매지 말고 갈 곳을 가거라 어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빨이 떨어졌네 오! 막혔어 아 이제 곧 이 선생님의 지리는 요괴대백과를 만나볼 수 있겠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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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 아냐 천도 시켜준거야 예 저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껐습니다 아냐 오히려 1 엉 2 3 5 6 SCP 0 8 7 계단통 계단통 어! 어! 얼마나 더 내려가야 되나요? 그렉 박사님! 계속 내려가야 되나요? 그렉 이거 어떤 분이 댓글로 그렇게 써놨다? 그렉 박사님 계속 내려가야 되나요? 그렉 그렉 제자리자노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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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자리야 결국 아 저쪽이랑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아이 짱나네 어 뭐야 점점 뭐가 있어 보여 이게 그 여행이 끝나는 곳이야 이게 그 여행이 끝나는 곳이야 로키의 딸 헬라임의 지배자 로키의 딸이래 제가 그렉 그렉은 정말 이.. 이.. 그 여행이 끝나는 곳이야 그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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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 이거? 그렉 팔이 차가워졌어. 전혀 느낌이 없어. 아른 그리프는 방금 스카이트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이트리온과 섞었어. 정말 불가능해. 만약에 신들이 했다면 네 몸은 진정한 할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넌 힘을 되찾은 반신이라고. 죽음으로부터 힘을 이끌어내는 능력. 영혼들. 영혼들에게서 힘을 이끌어내. 아, 얘네? 영혼들에게서 힘을 이끌어내는 능력. 아, 우와.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어? 딸기 힘을 줘. 딸기 힘을 줘. 딸기 힘을 줘. 아, 만땅. 이거 어떻게 나가는데, 근데. 그렇죠. 맵이... 맵이 없으니까 힘들지. 얘를 쏘면 되나? 아니었다. 다시 힘을 줘. 아, 여기를, 여기를 쏘나? 그러면? 여기에 많은 거 보니까. 여기를 쏘나 보다. 보다. 딸기 힘을 줘. 오오오. 맞췄어. 아, 안타깝게. 맥없이 쓰러져버리죠. 로키의 딸 헬은 저승을 다스리는 여왕으로 몸의 반은 시체고 나머지 반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이 선생님의 토막상식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로키랑 싸웁니다 결전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소리야 깜짝쓰 나에게 힘을 줘 너도 힘을 줘 부셔져라 부셔져라 나에게 힘을 줘 지금은 저의 완벽한 에너지원이지요 루키 이스키스키 루키 이스키스키 나와라 이스키야 숙청의 낫이다 숙청의 낫이다 헤헤헤헤 헤헤헤헤 에이그이 센통이다 이놈들아 내게 힘을 줘 좋아 친구 한번 놀아볼까 야 어이야 너까지 없어지면 안되지 친구 오우 영원한 친구 어 넌 취해 오우 아우 너 지끌어 너무 특공대 같다구요? 뭐야 절로 가는건가 으윽 깜짝 땅불바람 물마음 깨어나세요 용사여 어이 깜짝 죽을 뻔 앗 아 그만 자구 학교 가야지 야 너무 얘네만 돌려맞게 하는거 아닙니까? 아! 안 돼! 아, 무한 리필 너무 좋잖아. 무한으로 즐겨요! 어휴! 무한으로 즐겨요! 영혼의 힘을 무한으로 즐겨요! 영혼의 힘을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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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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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선생님! 나 지금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영혼을 탄환으로 쓰는건가요? 좀 과격하달까 존엄성을 짓밟는 것 같다고 해야될까요? 아, 뭐야 갑분싸 아,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존엄성 무엇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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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몰입 으학 고, 과몰입 으흐흫 사람모양 무좀배터리 악마의 동고 들어갓! 으아아음 가버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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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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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바보처럼 변신 못했어.. 우와! 털 달린 거미? 야 안죽어? 깜짝 세상에 빛도 못보고 가시는구만 아 잠깐만 여기 영혼.. 영혼 충전.. 어디.. 어디서 해? 잠깐만.. 잠깐만 나 영혼.. 다 썼는데? 어떻게 되는거죠 이거? 다시 갔다 와야되나? 여기선 충전 안돼? 충전 없어? 아니면.. 잠깐만.. 아니면.. 헉! 없어.. 4개가 다야.. 일단 가봅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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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사실 세상을 못 봤을때 아, 여기있다. 이런거 뭐야돼? 흘러, 그레이시가, 부끄러운 나라들 제가 미디어드의 미디어드가 전체 죽음을 못 봤을때는 미디어드가 전체 죽음을 못 봤을때는 그건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자, 근데 그게 다 나쁘지 않았나 미디어드는 집은 집이예요 자, 집이예요 사람들은 지난번에 지난번에 하지만, 모두가 뭔가를 지켜보려고 했을때 예,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오, 여기 되게 대딱 많아. 아, 우와! 노단지아! 앨리스. 그들은 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앤리크, 앨리스 누구야? 앨리스,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빠져버렸습니다. 북유럽신화... 아이고, 뭐야, 뭐야. 북유럽신화에... 저런 거미가 없었어요? 아, 그래도 만땅이 안되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신경과 검색한 그 핵에 도착했고 우리가 우리들의 최종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전을 넘기고, 우리의 제한이fun들과 또한 우리의 시스템을 반응했고 그들은 우리가 약속한 시스템을 체류했습니다. 그들은 그들한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그의 목적을 fellow saw us. 마지막으로. 빛이ückt, 문 그리고, 이의 차단에ます. 이zeich Like, 이의 파해는 종류 망치기입니다. 서라... 내가 다 손받잖아 아마 그 시간에 들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지 아리스의 얼굴의 모습은 아리스의 모습은 아리스의 모습은 저의 놀라운 마음은 그냥 떠났다 그래서 아리스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목소리를 채우고 아리스의 모습은 편의점 햄버거 먹고 싶다 은요님 요즘에 편의점 햄버거 강추하는 햄버거 있나요? 아, 소름! 아, 그거 쓰지 말걸? 아, 여기서 충전이 되는데 괜히 쐈잖아 내 어깨 좀 봐 탈골됐잖아 다 썼는데 충전이 되는 거였다니 지름 15cm짜리 대형 햄버거가 나왔다고요? 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맛있어야지 제가 햄버거를 싫어해서 안 먹어봤어요 아 잘나가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기품목 다 잘나가나? 말해드릴 걸 그랬나요? 말했으면은 차단 헉! 저깄다! 뛰어오는 거 너무 방쪽맞아 아 대형이 잘나가요? 어휴! 으아 과충전 헉! 의 자식의 권력은 그니까 강정만놈 강정만놈 충전 어디서 해 충전 어디서 해 충전을 하게 해줘요 이건 뭐야 이거 어? 뭐야 다시 사러 해 왜 아싸병 아싸병 죽인 다음에 먹는거구만요 보내서 뭐야 얘는 아니야 햄버거 햄버거는 폐기가 안나와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거잖아 나오는 족족 팔린다는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지 여기 막 새 그림있는거 시체들한테 다 새 그림이 있지 왜 때문에 왜 때문에 어 삼각김밥은 좀 요새 시들해 근데 저도 요즘엔 삼각김밥은 별로 안 땡기더라구요 차라리 샌드위치 그런거 있잖아요 아이돌 샌드위치 같은거 어디갔냐 로키이 로키이 아 가격이 올랐어 또 삼각김밥이 도시락 도시락 마이컬 브라운 지정 도시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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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하임의 정체원을 불렀습니다. 충전하고 다시 올까? 어? 못 가네? 흠...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음식을 불렀습니다. 설마? 이걸 쏴야되나? 계란 샌드위치 담백하죠? 어? 갑자기 막히는가? 흐흐흐흐흐 아니... 잘 싸우다 말고 얘는 어디로 도망간거야? 어? 갑자기? 다 막아놓고 순대로 다 막아놓고? 아니... 어? 여기, 여기서? 여기서 넘어가나? 삼각김밥은 참치마에만 먹었는데 요즘은 참치랑 마요네즈에 병아리누문만큼 들어있어서 영 그렇더라구요 삼각김밥은 좀.. 차라리 매콤한게 난거 같아 꿀맛 뭐야 잘 왔나봐 소리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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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만 어! 이렇게? 간다구요? 이렇게 간다구요? 어글 어글 충전하는데 어딨어 근데 이래가지는 못하는데 충전을 해야되는데 충전 배터리 좀 채워봐봐요 나 여기서 딱 나가가지고 집에 가는 길목에 GS25가 딱! 버티고 있어요 허헤허헤헿 GS25가 나를 몰라요 나는 개인적으로 CU가 더 좋은데 나도 CU는 좀 멀어 새로운 생명의 생명의 스윙을 이름으로 죽은 죽은 죽의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죽을 때.. 음식이 될 것이다. 근데 GS도 나쁘진 않아. 엘리베이터가 너무 어둡고 무서워서 가서 편의점 가기가 무서워 참어 참어 살쪄 거기다 안 씻었잖아 또 웰로제이님 안 씻고 나가면 안좋아 어 뭐야 얘 어디갔어 어 여기가 아닌데 나이스 충전스 여기를 여기를 충전 스팟으로 오케이 어 이거 왜 안가 설마 설마 여기서 또 가라고? 아니겠지 이걸 또 작동하나? 그래 아니잖아 빨개졌잖아 빨강아 빨강아 내 안에 안나 내 안에 여기를 터키면서 털마사카 수고하 수고하 안된다아 베베 그거 하지마 아마나오 아마나오나나 야 뭐야 나 갇혔어 작동이 안돼 작동이 안돼 아까 걔 어디갔어 피니어비 편의점 중에 GS가 제일 저렴해요? 1플러스1을 좀 많이 하긴 하더라 뭐야 갇혔어 갈 수가 없어 아 여기서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아 로키 자꾸 자자 어디갔어 나 어디가야돼 아니 왜 빨간색이야 왜 못가게 해놨어 일보시오 설마 좁아 버그였어 버그 아우 진짜 가자 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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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돌아가고 로키를 잡고 로키 어디갔어 돌아가는 다른 쪽을 찾으면 돼 돌아가는 다른 쪽이 어디에 있냐 여기다 이스트윈 이스트윈으로 항해를 시작한다 만땅풀이거든요 로키를 부숴버리겠어 로키의 엉덩이를 걷어차버리겠어 로키의 엉덩이 로키의 엉덩이 헤헤헤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달려오느라 이 쪽으로 오느라 로키의 엉덩이 동작 로키의 엉덩이 에이 아 이 새끼 도망갔네 이 새끼 이 새끼시끼 나이스! 잡고 바로 먹어야 되는구나 뭐 뭐 잡고 먹고 잡기 먹기 먹기우 나오고 먹기우 무한 리필 되기우 무한으로 즐겨요 충전도 또 해요 잡기우 죽기우 잡기우 흥 비하시끄러 아저씨가 지금... 아직 가규... 아직 가규... 시끄럽소... 시끄럽소... 뭐지? 설마 이거를? 여긴가? 내가 여기서 여기서 들어왔죠? 내가 헤헤헿 헤헤헿 헤헤 헤헤헿 헤헤헿 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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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헸 잡뀨 먹뀨 언양불고기야? 언양불고기야? 고기는 다 옳지 어딜 가야돼? 으잇! 깜짝! 아니, 내 아들아. 이것을 하지 마. 에스코트의 천국의 천국은 그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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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ort 그녀를 사용하는 연실을 위해 그녀를 위해 그녀를 위해 그녀를 위해 단위 그녀를 위해 그녀를 위해 그녀를 Stacy że 시 사 으잇! 으잇! 가나연! 헐!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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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또 왔어? 으잇! 아, 여기 또 왔어?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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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본격적인 대결인가보다? 아... 눈을 겨냥하래 흐잇! 뭘로 겨냥해? 아, 이렇게... 앗! 흐잇! 그니까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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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차이네 흐잇! 힘이 되어져 아 왜 아우 아우 됐다 흐흐흐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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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맞아 왜 안맞아 왜 안맞아 어 뭐야 아 힘 힘 힘 힘 아아아아 힘 아 힘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렇게는 안되고 쟤는 하나씩 싸서 맞춰야되고 어이구 아우 오 야 육을 찾았다고 힘 힘 음 나왔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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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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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m 별거 고마아 이놈이 씨끼 귀찮기만하고 어흑 흐흐흐 지성 야 이제 야 이제 구데기도 나왔다 야 아 어 야 이거 채우고 있는건 반칙이지 이때는 아 진짜 반칙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놈아 몇 번 해야 돼 오우 구데기 나오는 거 봐 오우 저쪽이죠 저쪽 밑으로 달려가 밑으로 아 우야야 그거를 봤어? 어떻게 봤대? 너는 안 두려운데 나는 제가 두려운데 됐다 어 이거 된거야? 넌 아주 먼 길을 왔구나 모두 혼자 힘으로 넌 진짜만 내 딸이구나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라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웃기의 세계는 붕괴되고 있어 만약 내가 죽는다면 재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신도 없고 왕도 없어 본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어가는 인간 족속들만 남아있겠지 하지만 난 난 새로운 통합된 세계를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여기야 약속하자 너와 나 아버지와 딸이 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세상을 같이 지배하자 로키는 미친놈이야 나와 전세계는 그를 믿지 않아 그를 죽여야 그리고 그의 부패로부터 모두를 벗어나도록 해 줘 어떻게 해야 되나 줄까요 죽일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봐 손을 잡든가 손을 잡든가 없애든가 없애는 걸로 없앱니다 로키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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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다 봐야 되는 새로운 세계를 지배할 권한은 없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내 정신은 안정되는 것 같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 인간세계? 아니면 난 인간세계가 이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이런 변화로 인해 받게 될 아주 큰 고통을 참을 거야 하지만 인류는 승리할 거야 항상 그랬었지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할 계획인 거지 헬하임이 너의 의지에 복종할 거야 동합된 지역에서 널 막아 사는 것은 거의 없어 넌 혼란 속에서 질서를 가져올 수 있었어야 아마도 때가 되면 죽은 자들 산자들 사이를 걸어갈 것이야 응? 얘가 이제 신이 되는 거야? 주인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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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엔딩도 봐야 될 각인가요 이거? 귀찮은데? 주인공이? 그렇지 주인공이? 이렇게 살짝 허무하긴 하다 주인공이? 여기 있는 쟤랑 손잡으면 어떻게 돼? 그럼 또 싸워야 되잖아 설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제랑 다시 싸우는 부분부터 하겠죠 어? 뭐야 뭐 있다 아버지 깜짝이야 옥셔랍이 시작됐다 헬로하임은 그의 슬럼프에서 깜짝이야 어딘 깜짝이야 내 함로를 구입해 헬로하임에 다시 한 번 방문해야 돼 뭐야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때운다고? 진정? 화면을 안 보여주고 아 이 주인공 와 이거 컨셉아트 보자 컨셉아트 아 이거 징그러워 살을 와 근육에 저렇게 해서 헉 야 뭐야 이게 끝이야? 쟨쟝 난이도에 따라서 이거 다 열리나봐요 암방 어 여기부터 하네 요거만 깨면 되네 로키는 오우 어떤 장르가 몰입되냐구요? 잘 만든 게임이여 앗! 앙! 아냐아냐아냐 여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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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도리 도리 하지마라 어? 야 왜 왜 오지마 아 trif 아우 두리개 안맞네 어어? 어어? 허허허헣 됐다.맞았다. 오우 굿대기 먼저 가위바위바 을 아 아 오우 오우 진짜 아아아아 맞아라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내가 죽었으면 이가, 나는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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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까보다 더 어려진거 같지 왜? 예.. 주무세요 아.. 아.. 가까이 가면 또 때리는구나 랩 힘들었다 저처럼 더 힘드냐 손 잡겠습니다 손 잡겠습니다 자 잠깐만 잠깐만 알았다고 알았다고 손을 내밀으라고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손을 내밀으라고 잡아주세요 그건 너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구나 너는 네가 그의 독설적인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발자국을 발견했다는 것이 매우 기쁜데 너에게 보여줄 것이 정말 많구나 말이 많아서 죽여버리고 싶다 에? 네? 네? 엔딩을 너무 똥... 아버지... 아버지, 잠시! 아스터로프가 피읍보 윈터 시작되었고 헬라하임이의 슬럼프에서 깨달아야 돼 오딘을 깨달아, 그리고 내 함먼지를 구입해 헬라하임에 다시 다시 방문을 할 필요가 수고하셨습니다 아... 갑자기 와우 하고 싶다... 어뜩으로... 창 î rehearse 엥 추를 엥 엥 엥 엥 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